이 곤충들 가져다가 그 거미한테 주면 될 것 같은데? 어.. 들어가면은 아마 공격할 것 같은데? 정말 아닌데? 상사를 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어어어어어어 마법이 안되니까 이런 놈들한테도 마법을 잘 못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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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겠다 죽겠어 그렇지 얘가 앞에 나면 싸워야되는데 멍찍이 커가지고 어? 너무나 둔해 아.. 정말 나쁘네 아.. 괜히 찍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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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사라졌다라 혹시 그 여관에 있던 게 아닌가? 이게 웨어홀프인데 특히 귀여운 웨어홀프야? 놈이 웨어홀프가 된 거나? 놈이 웨어홀프는 웨어홀프입니다 하지만 웨어홀프는 웨어홀프입니다 죽겠네 에이드 에이드는 한번 걸어주고서 죽어도 돼 여기에 넣어서 인포션하고 고양이네 밀착한 괴빈 얘도 지금 마법을 못쏘니까 아 그나마 얘가 조금 이제 버텨주는구나 이제 좀 도움이 되네 여기서 드디어 마침내 근데 얘도 지금 마법 못쓰지 피해방법이 얼마나 달려준거야 야 얘 지금 얼음화살 쓰는거 같은데 얼음화살로 냉기데미지 그나마 준거같다 물리데미지는 거의 지금 저항하는거같애 아 마법을 못쓰지 아 마법을 못쓰지 아 이거 이거 범에다가 범에다가 이렇게 불 붙일수있죠 어 어 어 죽었어 어휴 젠자 얘도 있는데? 아이 먹었으면 먹었으면은 먹었어도 되게 위험했다. 지금 여기 지금 위험하다. 마법이 하나도 못쓰니까 주요 댐들이 지금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늑대인간인데 물리공격으로 죽여야 되는데 물리공격이 안통하니까 대박이구나 진짜 마법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법 복은 좀 통하니까 일단 늑대들부터 다 죽여야겠다. 일단 뒤로 나오고 가고 엘란이도 예 에이드부터 조금이라도 살아야 될 것들이 살아야지 다이올포트부터 죽여 다이올포트부터 죽여 다이올포트부터 영웅사이버 불에 불 맞추고 불에 불 맞추고 일반 데미지 공격이 안통하니까 치명타는 그나마 통하니까 감세가 워낙 세가지고 멀리 피해감세겠죠 어? 영원히 2턴 가나? 아 2턴에 2라운드 정도 많은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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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구결하라edd지 아 아 ov 아따 야 계속 아 아이고 이야 한놈 한패냐? 아하 얘가 지금 주요 구걸아 그쵸 아하 어? 하하 내 핸드가 아무것도 안 부릅니다 하하 하하 하 한데도 아마 한데도 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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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채운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구성님 어서오세요. 아무리 때려도 이거 에너지가 안다니. 거의 다 죽었다. 야 정말 안죽네. 야 이거 늑대인가? 아니 무슨 진짜 무슨 철판 대기인가? 오 디페이스. 조롱당했네. 넥 다운 다하냐? 넥 다운 다 쳐. 안달아 안달아 이제. 너 죽었잖아. 어. 화살을? 불화살을 줘. 줘서. 난 얘가 불화살 속엔 좀 아깝죠. 거의 안 맞죠. 조직력이 안 좋아지. 어쩔 수 없죠 뭐. 팔 쏘는 게 저밖에 없는데. 마법을 안타고. 야 이씨 불화살 쏘는데. 빗나가서 그런가? 아닌데 맞는데. 우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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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당연히. 미술. 기술. 어머. 곤 deposit. 하퍼 에이전트 좋은거긴 한데 이건 뭐냐 오오 에이씨 몽크가잖아 그냥 레벨업 했으니까 레벨업을 하고요 다시 레벨업 기대되는데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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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개 아 dau 불꽃장망 산성부채 소음폭발 음파피 기절까지 있지 않나? 한 마음비용 항상 느끼는거지만 마법 결정할때마다 항상 고민된단 말이야 그냥 산성부채 가도록 하자 아우 야 여기 되게 중요한 구간이구나 2레벨도 하나씩 더 예 할수가 있네요 고양이 광광이 아 이거 빼야되는데 고양이의 민첩파 황소의 힘 고양이의 민첩파 황소의 힘 화살로부터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이거 화살로부터 뭐 화살로부터 보호하자 차이씨 공격마법이 여긴 참 그런거 없는데 과살로부터 파이어볼 영웅식 섬광고채 전기피해를 주죠 라이티링골트 일직선으로 가는거 스파이더키는 됐어 파고파고 주..주..주..파고 어 저항분석 한명 상대할때 되게 좋을거같은데 엣테듀..그거는 몇몇 소클이 있나? 에테듀..그거는 몇몇 소클이 있나? 아..뭐해야될지 모르겠다 엠파이어의 송딜 음의 피해를 받는다 전기피해의 구체 ㅅ custody 에 wives 파고파 야윽 왤케 고르지 못해 섬광고채가 그냥 야 얘는 벌써 7서클을 쓰네 차이가 많이 나네 난 지금 6서클도 못쓰는데 샤더우쉴드 비비게 웃겨지는 솔 이게 아마 잡혀있는거지 집단 인간영포바 비비게 웃겨지는 솔 집단 인간영포바 집단 인간에 거짓말 집단 인간에 접시 집단 인간영포바 집단 인간에서 유입을 지고 집단이 박세라 집단은 지고 집단의 유행포바 집단은 natur MORE 비ез다 기운을 파면 파이어 스톱 활력이 오라 브랜드 어서오세요 아 코브라이트는 이게 별로인거 같아서 스톤 스킨을 좀 쓰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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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 무기 자 일단 먹을 걸 주도록 할까 아 우리 레벨업 하는데 3명 위로 시간을 도구만 비켰네 어떤 걸 찍을지 그래서 좀 해놔야 돼 생각을 해놔야 돼 아 여기 아까 이쪽 길이 아니라 반대길로 갔으면 바로 내려가서 저쪽이었구나 글로우스톤도 가져가면 좋았던 것 같은데 저걸 어 어 저게 어 저게 있으면은 그냥 전투 없이 갔던 것 같고 없으면은 전투를 해야지 간서를 얻었었나 다 한거죠 흠 흠 가기 전에 버프 다 걸어놓고 가자 걸린 버프니까 그 버프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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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니한테도 엘라니한테 1회 영향력을 더 얻게 얻었네. 엘라니의 영향력이 지금 꽤 높을꺼에요 높겠죠 지금 꽤 많이 올려놨으니까 떨어진건 거의 없어 1점 초반에 1점 인가 떨어진거 말고는 거의 다 지금 더 올린거 같애 아 나 버프 좀 바꿔온다는게 버프 안하고 왔네 동굴 안에서는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건빵을 위하이님 어서오세요 일단 버프를 좀 이거에 이거에 가속까지 가속에 이것도 있다 이것이것이것도 굉장히 오래 쓰지 아 이거 자기 혼자만 될거에요? 수연자죠? 수연자죠? 여러분 follow me 리오 노 오케이 비키 it seems we have new friends 저기 버퍼 없이 갔다가는 진짜 끔살이야 끔살 굉장한 동물도 괜찮은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법은 못쓰는데 마법사 캐릭터가 3개나 있는 이 캐릭터에 가면 싸울수록 싸울만 하네 제로 하나밖에 없어서 니시카도 금방 죽고 그나마 동물동류가 있는게 다행이다 좀 멍청하긴 하지만 다행이다 가자 어? 제게나 아우 나 야 버프 다 없어지잖아 차스 어우 잠깐만 아이 뭘 뭘 비교 비교 저거 잘하면은 어 샌드 올릴 수 있겠다 근데 허세가 높아야되는데 에스킬 허세가 몇이지? 어 그래도 나 11이나 되는구나 워낙 더 카리스마가 높아가지고 허세를 1도 안찍었는데도 어 아 안통하네요 어 10이갖고는 택도없는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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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건네든지 죽든지 이걸로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죠? 아.. 엘 안에 있으면 야.. 얘네들 다.. 이거 봐 얘네들 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어.. 자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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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혼자만 마우스네 오케이 이야.. 혼내져서 근데 뭐야? 마법 가방도 있네? 뿌리반지 변신가루 변신가루 이건 증거죠 야..씨.. 이게.. 이게 곰이야? 휙..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곰이 곰.. 야.. 이건.. 야.. 늰.. 야.. 너 정체가 뭐냐 야.. 이게 어떻게 곰이야 하.. 멧돼지도 사람 막이.. 야.. 씨.. 무선자있어 그리고나서 저 글로우스톤 가지고 가도 될걸요? 저게 능력이 좀 괜찮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가져가지 말까? 아유 그냥가자 저게 아마 그 마법이 무의미한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나 그랬던거같은데 일단 포트라스트에가서 꼬마도 데리고오구요 그 다음에 그 약품 시체에 뿌려준거 그것도 보상받고 진짜 듣는거같은데 진짜 듣는거같은데 당연히! 네! 맞습니다! 얘가 갖고 있었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여기다 팔거니까 가까워서 다행이네 레이피어 에프카인드 다 팔아요 겨우 본전치기 한거 같은데? 겨우 본전치기라기보단 나 진짜 돈 많이 쓰긴 했다 3만원 밖에 안 남았으면 아몰레 적사마법에 어 질서 근데 질서야 다 못쓰잖아 다 못쓰잖아 다 못쓰잖아 아 포스쉴드 뭐야 그냥 차라리잖아 아몰레 아 아 아 아 아 아몰레 아 아 아 얘는 광복이여